아 다시 틀고 오케오케 좋았어 어우 흥겹다 54개 어예 예 일단 순조롭게 시작 오예 나와라 오예 전설 매이 매이 매 매 매 매 매이 전설 스키 4천억 흰파파파파 나와라 나와라 아 안나와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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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라 아하 나오지 않구만 어 아 트레이서 오케 트레이서 영웅 아 로드하이라이트 나왔었어요 못보고 지나쳤네 아 승리포즈 좋았어요 어어 아 안나온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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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래 신나는거 많은데 어어 바스티어 바스티어 딱딱 뽁뽁뽁뽁뽁뽁뽁 우리 또 누구야 우리 까니메레스가 닭이에요 뽁뽁뽁 오예 전설 아 토르병 괜찮아요 어차피 못 얻었던거라서 얻으면 괜찮죠 아 정크 스킵 당했어요 괜찮아요 정크는 어차피 얻을거라는 기대감은 없었어 사면돼 정크는 못 얻어도 뭐야 뭐야 아 안떠 뭐야 이거 너 죽여버리겠어 이거는 원래 다른거지 아 히닝파이는 도대체 오예 아나 혹은 지레 왜 왜 이렇게 안나오지 나라 아 안나와 아 진짜 안나오는데 는 뽁뽁뽁뽁 뽁뽁 오예 뽁 뽁뽁 should 뽁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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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피다 오 전설 전설 오예 오정 오 오 오 오 오 정 라이나 라트 오정 으흠 이미 있는거야 여웅 뭐지 이거? 나? 아니야 이거는 한적판 아니고 제발 아 왜케 안나와 어어어어 음..멀씨 이게 제 거기 뭐지? 영상 올린거에서 못보고 지나쳤던 멀씨 메르스이 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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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메트라 극혐이야 어! 어 해킹이구나 놀랬다 어! 시메트라 취파오! 요! 취파오! 일단 영웅 거의 다 뜬거 같은데 영웅 안뜬게 있나요? 아까 정크도 떴었고 뽕! 아 안뜨네 스무개 남았다 아 저팔개 떠라 저팔개 저팔개 하고 디바 좀 떠라 아 닦고 필요없어 저팔개 하고 디바만 떠라 아 씨 아우 제하타도 안뜨네 그러고보니까 아 세개 다 나오기 힘들거 같은데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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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그 금방 그거 떴다 승리포즈 오! 복마디 받으세용 오예 김치틴 김치틴 경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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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잇 꾸까마 꾸! 꾸까마 오예 간장기장 아 오! 아 1까지 아 1까지 떠버리기 탈나왔어요 탈 54개 다 나오게 생겼다 두개만 떠라 두개만 떠라 저팔기하고 저팔기하고 삼장법사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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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또 떴던거 차라리 돈이 뜨지 저거 뜰거면 어? 어? 어 근절 근절 좋구요 봤을때는 아까 떴던거 아닌가? 뽁뽁뽁 아 디바 중복입니까? 아 금방 스킨이 중복이죠 야 아까 떴던거 안켰다 다 내꺼야 8개랑 3장만 뜨면 돼요 그것만 뜨면 나 지금 50개 질러서 다 뜨는거야 6개 남았는데 아 아 제발 그 둘중에 하나라도 떠라 그럼 나머지 하나 사면 돼요 그니까 다 얻는거야 스킨은 다 얻는거에요 제발 이중에 하나만 나와라 아 진짜 하나만 나와라 어차피 돈이 있어서 두개 사면 되긴 한데 아 그냥 나오는게 좋잖아 이왕 이왕 나오는 그냥 나와 이왕이 중복이야. 뽕! 아, 안 떴다. 뽕뽕뽕 뽕 예! 예! 아, 8개 좀 뜨지. 이거 끝날 때까지 나중에 안 뜨면 사면됩니다. 50이... 아, 50도 안 떴었지. 아... 3장 3장 삽시다. 나 어차피 제니아타 할 거야. 3장 삽시다. 아, 진짜 너무 잘 뽑힌 것 같애. 제니아타 스킨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전설? 3장 그래도 호두까기보다는 못하지. 정크 스킨 떴었고. 폭죽 끼고 다녀야지. 음...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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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깡이다, 이번에는. 내 아이디가 아니야. 이건 내 아이디가 아니야. 아휴... 노래, 노래. 이거 틀지 마. 딴 거 틀어. 오예! 일단은 무난하게 흰 파파인으로 시작. 아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래 까다보면 나옵니다, 전설에. 음... 전설에 까다보면 나와요. 나와라! 아... 제발... 나와!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문재인아! 오케이, 전설! 일단 전설 하나, 무난하게! 무난하게, 무난하게 메이 뽑고 시작! 무난하게 메이 뽑고 시작입니다. 아, 무난하게 메이 일단 하나 뽑았어. 어, 예. 봤진, 폭죽. 나와라! 전설 하나 더! 뭔가요? 아휴... 너 뭐야? 아, 그래요, 괜찮아요. 노중복. 노중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노중복이면 천원이고, 중복이면 이백원이에요. 천원짜리 같이... 어, 전설 하나 더! 좋고요! 아! 아! 아, 중복 개구리. 개구리, 아, 진짜. 어디서든 말썽이야, 개구리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아, 무난하게 가면 돼, 무난하게 가면 돼. 괜찮아요, 여러분. 작품아, 지금 몇 개 깠죠? 어어, 영웅 3개! 나오나요? 아, 일단 큰절, 큰절. 아, 큰절 하나 끼시고. 어? 아, 키킥은 아닌가? 아, 키킥은 아니죠. 아, 루시우. 아, 루시우 좀 꺼져! 하하하, 진짜. 루시우 진짜. 루시우! 어어어,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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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돈. 돈 괜찮아. 돈은 500원이에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5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돈을 모아서 사면돼. 어, 전설 또? 전설 왜 이렇게 잘 떠? 우와! 8개. 제가 얻지 못한 8개를 여기서 얻어버리시네. 아, 나 이거 8개 진짜 얻고 싶은데. 전설 왜 이렇게 잘 뜨지? 와우! 복 많이 받으세용. mercy. 우와, 전설. 말도 안 되게 잘 뜨는데? 전설 진짜 잘 뜨는데요? 전설 지금까지 몇 개 떴어? 20개도 안 깐 것 같은데. 전설 한 5개 뜬 것 같은데, 지금? 황금. 오, 황금 떴어요. 와, 17개 깠는데 한 5개 뜬 것 같은데, 벌써 전설? 1개. 이거, 이거 나오는 거는 딜을 위한, 약간, 뒤에 깔아주기 위해서 지금 앞에 나오는 거예요. 파란색은. 그냥, 그냥, 그냥. 넘어가면 돼. 파란색은 그냥, 그냥. 원래 나오겠지? 하면서 넘어가면 돼. 노래 마음에 안 들어. 아, 노래 너무. 아까 듣던 거, 듭시다. 아, 노래 제가. 차단 후, 그걸 정리를 안 해놔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앤아! 탈 나왔어요, 탈. 엄청 잘 나오는데요? 축, 축계정인데, 축계정? 거의. 아, 잘 나온다. 축계정이야, 완전. 엄청 잘 나와. 팝팝팝팝, 뭐 지나가는 거. 아, 괜찮아요. 암아 나왔습니다. 암아 승리포즈, 일단 포건지래. 사뿐하게 하나 얻어지시고. 저것도 비싸요. 한정판은 가격이 비쌉니다. 3배라서. 75원짜리야. 75원짜리예요. 아닌가? 저 파란색은 원래 100원인가? 전설! 간장게장! 간장게장! 오케이, 간장게장. 아, 이미 보였네요. 아까 나왔었네. 언제 나왔대? 아, 메르시 또 나왔어. 메르시 또 나왔어. 아직 29개밖에 안 깠어요. 이제 4분의 1 깠어요. 이제 4분의 1 깠는데, 전설이 지금 스킨 엄청 많이 나왔는데? 4분의 1밖에 안 깠어. 어, 전설 또! 제발! 이번에는 3점! 와, 축계적. 미쳤다. 축계적이다.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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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는... 어, 그래,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쳤는데, 전설? 하하하하! 진짜 축계적인데, 완전? 아, 괜찮아, 괜찮아. 중국 괜찮아요, 여러분. 아, 노래, 노래가. 아, 노래 신나는 거 트니까 잘 나오는 것 같대. 음, 아까 들었던... 벌써 8개야. 확률이 일단은... 일단은 지금 16%? 아, 16%는 무슨... 아직 반도 안 깠는데, 50개도 안 깠는데, 8개명. 16% 넘지 20%? 20%는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영웅? 뭐야, 뭐야, 뭐야. 아하... 이게 귀여운 거니까 봐줍시다. 귀여운 거야. 저거 250원짜리야, 괜찮아. 전설 중복보단 낫잖아요. 어? 심해! 시메트라! 시메트라! 일단 750원짜리 하나 얻어주시고. 전설 중복보다 영웅 한 점 뜨는 게 낫습니다. 750원이라서. 아, 메인! 225원짜리 은수대텅. 오케이. 나와라. 영웅, 제발! 어, 뭐지? 어? 예! 낫어.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750원짜리 얻어주시고. 아이고, 좋았어요. 이미 보유한 거, 이미 보유한 거. 아, 노래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너 저리가. 어, 전설! 신세이! 끄옥기! 노중보. 와우! 아, 진짜 완전 축계정이다, 이거. 미쳤다, 미쳤어. 하나만 더 뜨더라, 하나만. 나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아직 반, 아직 반 안 깠어요. 52개 남았어. 48개 밖에 안 깠어요, 아직. 뭐야, 이거. 아, 큰제로 아까 나왔었는데. 괜찮습니다. 사뿐하게, 사뿐하게. 다 먹을 수 있어! 따! 아, 영웅, 영웅 거기다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빠빠이는, 괜찮아요. 유니파이는.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전설 하나만 뜨면 돼, 이 중에 하다가. 아, 이거 앞에 운 다 쓴... 어, 아냐아냐아냐아냐. 나, 아냐아냐아냐아냐. 아, 주부에 잘 써. 그 주부에 잘... 어, 뭐지? 아, 하나... 250원짜리... 괜찮습니다. 전설 중복된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설 중복이 200원이고, 저거 뜨는게 250원짜리잖아요 이득이예요 뭐가 뜨든간에 영웅의 노중복이 뜨면 노중복이 아니야 정... 중복 음... 제발! 야! 흐흐흐흐 한조 떴어 아 중복 한조 파랑 중복이라니 영웅 아! 왜 계속 돈 뜨지? 아 괜찮아 돈이 150원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전술 확률 모으는겁니다 지금 모아놨다가 전술 한방 터지면 3,000원이에요 여러분 한방에 3,000원이야 한방을 믿으십시오 3,000원짜리 하나만 뜨면 돼 하나만 더 뜨면 돼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깐거 같죠? 얼마 안깐어 이거 돈으로 사도 돼 돈으로 남은 전술 사면 오! 짜! 아 진짜 심했으라 아 그래도 노중복 천원 노중복 천원 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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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짜리 천원짜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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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아 돈 돈 아! 아! 아이씨 제발 아! 이거 이 아 이거 노래 노래가 문제다 아 노래가 문제다 그러고 보니까 노래를 신나는 거 안 틀고 있었네 아 이거 망했어 노래 좀 신나는 거 틀었어야 돼 아 그러고 보니까 노래를 신나는 거 안 틀었어 분위기가 중요한 명이다 아 오케오케 불발탄 750원짜리 750원짜리 영웅 뭐야 내가 널 지켜보겠어 250원짜리 피니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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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나오는 거야 꽉 까 어 괜찮아 225원짜리 파란색 한정판이 225,000 아 그 3장 야 ware 금간나와 너 그만 넣어 제발 잠깐만 도적哥 돈이야 이거네 피니파인 으 었는데 막 225원 빠르게 나아 영웅 어? 메이다 아 이거 750원짜리 750원짜리에요 전설 돈이나 전설 중복보다 훨씬 더 좋은거에요 오케이 영웅 영웅 트레이스 아 그래도 귀여워서 봐줍시다 포스틱 예이 귀여워서 봐줍시다 귀엽습니다 귀여워 어? 노정복 아닌가? 정크랩 나왔다 이거 영웅스키 다 모은거 같은데? 750원짜리 어? 어? 이거 못 얻었었네? 다 나온거 같은데? 진짜? 잠깐 노래 바꾸고 역시 노래가 중요해요 이 노래 안틀었었던거 같아요 아 이 노래 안틀었다 아까 이거 할테 아직 20개 남았습니다 상대 20개 남았어요 여러분 아직 20개나 남았어요 그리고 아 귀여운거 또 나왔네 바스라인 메이? 오케이 메이 하나는 나왔으니까 메이 하나는 나왔잖아요 메이 하나만 더 얻으면 돼 제메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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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라인 메이 천원 천원 아 그래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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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돈 6천원만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개는 사면되고 하나만 남으면 돼요 하나만 나오면 스킨 다 모을 수 있어요 돈으로 사는거 같이 포함하면 하나만 더 나오면 돼 그 세개중에 하나만 아 아 와 14개 남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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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겠지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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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전설 많이 나왔어요 진짜 엄청 많이 나왔어 아 아 어 일단 영웅 어 정크랩 뭐지? 정크랩 뭐 있었나? 아 이거 얻은거구나 제발 제발 아 팝팝팝팝팝 팝팝파 중에서도 파란색도 이거 이번 설날거 나오면 225원짜리에요 영웅 중복 전설 중복된것보다 더 비싼겁니다 에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특박해 트레이서 그래도 중복 아니잖아요 천원 천원짜리 어 시메트라 중복 핀빡파인 아잠깐 노래도래 노래도래 이거 아까 틀었던거 같지만 괜찮아요 신나는거라서 4개 4개 제발 난 널 믿는다 난 널 믿어 제발 3개 아냐아냐아냐 나올거야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진짜 그 하나만 나오면 다 모을 수 있어 6천원 될거 같고 제발 딱 중복이야 아 빨간색 나와야지 아 빨간색 빨간 3천원과 2백원의 경계사이 영웅 아 일단 6천원은 모았어요 거의 다 모은거랑 다름없어 두개만 뜨면 되는거였는데 아 아깝다 지금 못 모은게 일단쟁이님 감사합니다 영주 치킨 사 드세요 라니? 아이 미치겠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잘한게 아니고 계정이 축계정이네요 계정이 진짜 정말 축계정이에요 이거는 계정때문에 잘 뽑은거지 이거랑 매일 이것만 뽑으면 6천원 모았으니까 두개는 사실 수 있습니다 2월 13일까지 하나만 더 뽑으시면 돼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3만원이요 어 3만원 3만원이나 네이 이거 달선녀랑 아까 라인하르트 그리고 또 하나 뭐 남아있지 않았나요 하나하나 또 남아있었는데 뭐 남아있었죠 다 뽑지 않았나 아 위에 뽑았잖아요 오공 바스? 바스? 어 이거 바스는 그거잖아요 바스는 영웅이잖아 아 이거 조금만 모으시면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이거 뭐 거의 다 뽑은거나 다름없는데 스킨은 스킨 500원만 더 모으면 사실 수 있는데 닭 아 이거 거 스킨은 딱 진짜 하나만 더 썼으면 완벽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미추경래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손이 아니고 계정이 정말 축계정이네요 정말 잘 뜨네요 스킨 3개밖에 안 남았어요 6195원 아 만족합니다 100깃가서 이정도면 솔직히 2월 13일까지 끝날때까지는 다 모일 수 있어요 스킨 다 모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까지 하도록 하죠 이거는 상작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